31번 같이 볼게 이 창의성 이라는 것이 기술이야 능력이야 그런데 어떤 능력 여기 빈자리가 지금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잘 해 줘야지 우리 컨시더를 다음에 a b a 를 b 라고 근데 지금 자 고유하게 인간적 인 이거 휴먼 하면 형용사 야 인간적인 자 유니크 라고 하면은 우리 독특한 이란 뜻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고유한 이란 뜻이야 고유한 특히 인간 얘기할 때 언어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다 창의성은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비어 있지 a 부분이 없는 거야 자 우리가 고유하게 인간적 이라고 고려하는 그런 능력이다 이렇게 되겠지 원래 이 능력이 어디 있었겠어 요 스킬이 여기 있었던 거지 우리는 그 시킬이 인간적 이라고 여겨 고려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고유하게 인간적 이라고 여기는 그런 능력이야 자 그래서 지금 뭐랑 뭐야 창의성은 지금 뭔 얘기하니 창의성은 무엇이다 고유하다 누구에게 인간에게 지금 창의성과 인간의 관계 해줬어 마치 창의성과 인간의 관계를 줬어 창의성은 인간 것이야 모든 인간 역사에서 우리는 가장 창의적인 존재 와서 우리 빈은 존재란 뜻이 있지 어디에서 지구에서 가장 창의적인 존재 되어 왔어 인간은 창의적 이다 얘기하는 거지 자 세대는 그들의 둥지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의 언덕을 만들 수 있어 그렇지만 다른 개미는 그들의 언덕을 만들 수도 있어 그렇지만 다른 어떠한 지구상에 있는 종들도 우리 컴클로스 투 하면 어디에 근접하다 바로 우리 인간이 자 디스플레이 하면 보여주다잖아 우리 인간이 보여주는 그 창의성의 수준이지 그 수준에는 근접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얘기한 게 뭐야 창의성은 인간 것이다 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만 자 그럼 이제 또 뭐야 통념과 반박이죠 이것도 우리 요렇다 생각했었는데 이제 반박이 있어 자 지난 last decade decade 10년 10년이야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능력을 습득해 왔어 뭐 할 수 있는 능력이야 놀라운 것들을 무엇을 가지고서 컴퓨터를 가지고서 특히나 발달한 로봇을 개발하는 것과 같은 라이크는 무엇과 같은지 로봇을 개발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그런 능력을 습득을 했다 이거야 자 그리고 무엇과 함께 2010년대 인공지능이지 AI 인공지능의 붐과 함께 컴퓨터가 이제 뭘 할 수도 있어 얼굴을 우리 레이키나에 점이 인식하다 야 그리고 언어를 번역할 수도 있고 전화를 받아줄 수도 있어 너를 위해서 씨를 써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자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우리 컴퓨터 키드 한 폰 복잡한 이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보드게임이 바둑이지 여기에서 선수를 이길 수도 있어 이제는 자 투 네이머 퓨팅 수 요건 외워야 돼 몇 가지만 제 네임 하면 동사로 이름을 되더라 뜻이야 몇 가지만 이름을 되더라도 요 정도다 이거야 지금 창의성이 갑자기 누구한테도 생겼어 컴퓨터 한 채도 생겼다 이거지 이거 다 지금 무엇의 사례야 밑에서 방금 얘기한 거 창의성의 사례잖아 이걸 누가 해 인간뿐만 아니라 컴퓨터도 한다 이거지 아 그렇다면 지금 인간과 컴퓨터 요렇게 대비가 되었네 그리고 얘네가 지금 뭘 가지고서 얘기하고 있어 창 있어 창의성 이라는 건 인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컴퓨터 한테도 이제 생긴 거지 자 자 고유하지 않다 자 근데 이거는 어휘를 몰라서 틀리는 거거든 그렇다면 은 무엇 타지 않나 우리만 갖고 있지 않아 공유돼 제가 쓸 때 학습자 학습하다 우리 유니버스 하면 보편적인 이란 뜻이야 보편적이지 않다 오히려 이제 보편적으로 점점 되어가고 있는 거지 기계도 쓸 수 있으니까 무시되지 않는다 자 챌린지 하면 도전하다 뭐 일을 제기하다 자 언 라이벌드가 뭐냐 바로 경쟁의 대상이 없는 비할 때 없는 라이벌이 없는 근데 이제 라이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경쟁이 안되지 않는다 경쟁 상대가 생겼다 1번이 돼야 되는 거지 이래지 복수하고 넘어갈게